노래와 함께 음악을 롤러가 윤희我们的哈利 和其他人一起来了 一些都以为 跟其他人一起玩 《海桃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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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룩이 있기 때문에 룩 설명 한번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 명씩 꺼내볼까요? 수건을 돌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폭탄을 돌려요 폭탄 돌려요 오케이 오케이 드립이 어떻게 나오는지 드립이요? 네 드립이 나오는 거예요? 네? 에그 몬이다 트위스터 할리 이것은 바로 할리갈리 왜요? 네 저희가 할 게임은 드몬키 트위스터 할리갈리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? 걸리적 싸움 저 셋은 공으로 하는 거 다 못하는 팀이에요 공으로 하는 거 다 못하는 팀? 이겼어 이겼어 그냥 끝내? 어 끝내 자신 있어 빨리해 선구 선수 중에 아주 좋아하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스텝방컬이라고 싹 싹 모르겠어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? 일단 해봐 뭐야 맞잖아 맞잖아 못 게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 빨리 찍어주세요 얼치기 있지 않습니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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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까 갑니다 어 야구 아 아 어 새우분 아프네 아 네 여러분들 캠핑의 진정한 꽃은 뭐죠? 먹방 오늘의 캠핑 레시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에피타이저를 만들어 드릴게요 이 꼬치를 제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를 한번 원래 많이 하는 거 맞아요? 기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냄새 완전 좋아 음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거 기대돼 이거는 먹는 거 아니야 어때요 어때? 이거는 안 보이는데 나도 나는데 나랑 같이 캠핑이 가래? 저기에